행복의 나라 연출을 맡으신 추창민 감독님 개인컷부터 진행하겠습니다. 서주시고 앞에 사진기자님들 시선은 약간 왼쪽부터 살짝 좌측부터 조금 봐주시고요.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. 오른쪽으로도 살짝 보겠습니다. 네 전상도 캐릭터를 연계하신 유재명 배우님 개인컷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. 시선은 좌측부터 살짝 봐주시고요. 네 가운데 오른쪽도 보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잠깐 단상 아래에서 기다려주시면 다음은 조정석 배우님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. 변호사 정인후 역할을 맡으신 조정석 배우님 개인컷 진행하겠습니다. 네 시선은 살짝 좌측부터 봐주시고요. 네 가운데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약간 오른쪽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조정석 배우님 잠깐 자리에서 기다려주시고 유재명 배우님 올라오시면 배우 2인컷 진행하겠습니다. 네 조정석, 유재명, 유재명, 조정석 배우님 네 두 분 네 살짝 맨 좌측부터 네 봐주시고요.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. 네 약간 오른쪽도 봐주시고요. 네 감사합니다. 그러면 이제 자리에 계시고 감독님까지 모시고 네 세 분 같이 단체 사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주창윤 감독님 네 가운데로 네 세 분의 시선 약간 좌측부터 또 맞추겠습니다. 좌측 한번 봐주시고요. 네 네 가운데도 봐주시고요. 네 살짝 오른쪽도 시선 보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저희 판넬컷 한번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행복의 나라 제목에 맞게 올여름 행복하세요. 라는 메시지로 기자분들께 또 관객분들께 메시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도 시선 살짝 왼쪽부터 맞추겠습니다. 왼쪽 살짝 봐주시고요. 네 가운데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오른쪽으로도 살짝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그러면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고요. 네 세 분 단상 아래로 내려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겠습니다. 네 아래로 퇴장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네 그러면 이것으로 저희 영화 행복의 나라 기장한 다음에 모든 순서를